지금요 한 30점 됐어요 확실합니다 아아 나 팔발발라 했는데 너만 좋은거잖아 아니 홍규는 자기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도 진짜 좋은줄 알아요 얘는 아 이거 팔발라 했으면 끝났는데 얘 서치 또 안하는거 봐 아아 입먹은 경우엔 내 내 손바닥 안에서 노는데 얘 그냥 아아 흠 도착하지만 유리한 탑승할 때 목표 2 금방 앞두고 도착이 쏟아지는거 공격으로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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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 1, 2차 공격. 체크 브이로그 고맙습니다. 앵지앵지총 손님 별풍선 다섯개 감사합니다 앵오의 용접봉은 정말 강력한걸 야 이 새끼야 너 왜 너 왜 맨날 분리하면 분리 아 이 새끼야 아 이랬지 아 이랬지 아 이랬지 아기넣기 아 아 마쳐보았습니다. 마쳐보았습니다. 마쳐보았습니다, 내장님. 그 정도쯤이야? 스티비 준비 완료. 그 정도쯤이야? 그 정도쯤이야? 명령을 낼 수 있죠? 뭘 할까요? 계획 있으십니까? 스티비 준비 완료. 이유로 마무리 끝. 하하하하하